안 돼 안 돼 라인업이 일단 엑스멜 하나 있고 박스를 까면서 엄마 도망쳐 못 들어올 때 다시 15초 의식 못하게 막아주고 좋았어 좋았어 일단 의식 못하게 막아주면서 오오 대동기 만세 빠져버리면 안되는데 아 개손해 맞으면 개손해거든 일단 의식 못하니까 오씨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우우 구 빠지고 귀신이 내가 볼 때는 누가 돌아갔다 내가 이 정도면은 올 것 같아요 저한테 뭐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어느 귀신을 괴롭히고 계신가요? 벨레에요 벨레벨레 벨레벨레 천만원 제발 에프 누르는 습관을 드려야돼 나 슛 빠지고 오오오오오오 제사 쪽이다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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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차고 없어 못 들어오고 기반 스테미를 채우면서 들어가차고 그러니까 도룹 를 빨리 히트 펜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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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잇 오케잇 3초 동안 기절시키면서 힐드를 써도 기절이 풀리지 않아요 어디가? 회오리 감자 샷! 어이 어이 그래서 럭키 샷이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유! 어! 안 돼! 안 돼! 이씨! 아아아아아악! 아아아악! 개시경 이씨! 저 미친 시경이 때문에 게임 터지겠네 으흐흐흐흐흐흐 새해피 류워 새해피 류애울 자, 이렇게 신체들을 썼죠? 신²로 썼는데도 풀리지 않아요 5초 동안 올라와서 예정 blocking 오ㅆㅇ농Sha0욱 오 깜짝아 아까워라 yüz campuses έχει 비교하기에도 좋고 vent Apparently 는 못 하시다면 burn or 더 안내 실패 너에 우리를 diets 난 recur in 이런 식으로 제가 3톤 스톤 매 wszystkich 염주를 때리면 되니까 들어와x4 들어와x4 안돼!!!!!!!!!!!!! 들어와 들어와 시발 안돼 유리 도망쳐 내가 쓰는 게 좋지 않은 그렇지 안돼 유리야 그냥 유리 시발 하나이 타지 완전히 나가린데 다 죽였는데 킬? 어떻게 죽여 씨발 니가 피업해가지고는 야 꺼져 제트빙 이러면 안되지 씨끼야 저 미친놈인가? 야 너 미친놈이니? 그건 진짜 엉덩이 들고 나가면 어떡하니? 아이씨다 방법이 없다 아하 이건 무조건 못하네 흐흐흐흐흐흐흐 아하 지지이